영화라고 하면 굉장히 폭력성이 높은 영화라는 그런 부정식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사실 한 사람이 주도할 수도 없는 거고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 가지 한국적 상황,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영화 산업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큰 작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한국에 대한 경력이 나이 되었을까 더 문화적 영향이 없었을까 그런 세계의 영향이 나의 생활에 대한 생활 한국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경력이 소통한 배경이 나는 한국에 대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더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에 대한 투자의 인식을 해야합니다 봉용푸 쇄스는 박영두가 유형뿐인 것인데 어떤 연구에 관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준아, 박영두가 유형뿐인 것 같은데 봉준아, 박영두가 유형뿐인 것 같은데 어떤 연구에 관계가 있는지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특히 봉 감독님이 저의 속에 있는 감정들을 영화 속에서 표출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바라고 했었죠. 극룡영화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영화계에서도 쉽게 표출되기 힘든 지점입니다. 한국영화계에서 쉽게 표출되기 힘들어요. 한국영화계에서 쉽게 표출되기 힘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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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는 인물들이 순수함을 잃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의견에 찬통을 하신가요? 이런 weights 순수함을 잃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성숙해왔다는 것은 동의해야 한다. 특히 동식에 있어서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성장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 지점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네. digamos que estoy de acuerdo a medio. quiero decir, no creo que pierda la inocencia. Sin embargo, respecto a la madurez estoy de acuerdo con su opinión. 그리고 동식은 동식이, 동식이 그런 곳이죠. 동식이 그렇게 creovy는 사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식이 그게 더 감정적인 깊는 것인지 어떤지 흐름이 있는지 말아야죠? 어떤 것인지 아픈 사랑이 성장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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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불법 이민자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불법 이민자 내용을 다루시는 게 뭐 어떤 사회적 비판을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을거지 아니면 지금 뭐 실화가 있으니까 그냥 실화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 소재가 나온 건지 어.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근데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소재를 선택하고 어쨌든 그 사건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려고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을 단순히 어떤 장르에 이용되는 소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객들이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 의미를 그 이후에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요거는 더 많은 원본을 알고 있는 게erdem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그 이후에 있는 장면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대한 의견을 위해 이런 사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를 보여줬을 때 그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죽이는 것들은 아주 쾌감과 쉽게 쭉쭉 넘어가는데 자기 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구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인간의 목숨에 대한 아이러니 속에서 그 중간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 그녀를 죽여 그녀를 죽여 그녀를 죽여 그녀를 죽여 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서 어떤 경험이었다 이 영화를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실제 영상을 수집하거나 이러잖아요 실제 지적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 번 질문해 네, ¿여기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잘 못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시가를 바탕으로 할 수 있어요 시가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고 공부를 하셨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물론 이제 어떤 아티클이나 관련 문헌들, 문서들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결국은 리서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연결, 연결, 연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 리서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인맥의 네트워크를 연세적으로 하면서 이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들이 이 일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여러 종류의 독경을 읽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지키는 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에 대한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알아들어 있습니다. 아래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서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의 어떤 개요를 확실히 그릴 수 있었다. 여행을 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그 다음 30초의 일을 통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재밌게 수업을 복합을 의미하고 결국 그所 도로서 이건들이 모여 방안을 전달하고 이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이상한 일을 통해서 그 biological 관계로 상태로 인지하는 방안을 에서 인지를 받아들이고 다시 물어복을 많은 변화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네. referente a la tripulación, los marineros, es un conjunto de gente que no le gusta nada de cambio. Por lo tanto, acercarme a ellos era bastante difícil. 그래서 영화에 나온 어선 종류에 영화에 나온 같은 종류의 배에 올라서 단순히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렸어요. 네. 잠시 죄송해요. 영화에 나온 배랑 같은 종류. 네. 그 배를 섭외하신... 그 배에서 비디오를 찍은 게요. 비디오를 찍고 뭐 어차피 뭐 이런 비디오를 찍는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이 중간에 걸렸어요. solo 제가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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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영상이 가능한것 같네요. 다음 질문에 관한 질문에 관한 질문이 가장 힘든 시인들이었나요? 모든 장면들이 다 힘들었는데 물론 실제 배 위에서 내부는 다 세트였고 실제 가판 위에서 찍는 게 제일 힘들었죠 내부는 다 세트였죠 네, claro, todas las escenas es difícil de filmar pero todo el interior del barco fue grabado en unos platos 하지만 또 다른 장면들이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많은 장면입니다 홀리북. 에스페라운드 레메이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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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진영이 많이 되었는데, 어? 아, 어? 어, 아니 홀리우드에서 하죠. 이거를 제가 다시 리메이크, 다시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리메이크로 연결되면 굉장한 영광이고 하지만 이거를 다시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의 마치고 싶으면 그 이유는 제작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 영화가의 역할을 해야 하죠. 이것이 지식적으로 내용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의 구입은 이 영화가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린 요청인데 감독님의 세모를 딱 두 단어정도로 정해서 이렇게 짧은 점이 이런 영화다 삶의 축소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